5 으 으 으 아십니까 여러분들 브라이언 플라잉 힐을 뭐야 방금 뭔데 무슨 뭐야 이거 아니 초풍하고 뒤 오른발했는데 왜 이렇게 되냐 네 오랜만에 와 반갑습니다 오바야 아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아 또 미시마 도저요 또 반갑습니다 로아이님 어 졸린다 얼마전에 토르님 스티브라 했는데 로아이님은 또 스타일이 또 틀려요 스티브들이 또 스티브들마다 다 틀리더라구요 어 무서워 어 어 딜켰어야 되는데 어 짠손 딜켜 미친놈아 저거 띄워야되는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어머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이거 오바야 이런거 어떻게 써요 10번은 틀려 어 무서워 나이스 야 여기서 한번 하자 아 안걸리네 어허허허허 이걸 어떻게 하지 아 한 어 오예 아 어 오와아 짱다 아우 무섭다 이거 갖다가 맞을 것 같다 아우 나이스 아우 어렵다 진짜 갈게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 큰일나는 상대가 나와가지고 말하다가 말하는 상대 못을 것 같애 절대 못을 것 같애 진짜 갈게요 여러분들 아우 무서워 이게 스티브 특효야 이거 위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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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특효야겠네 아 저거 왜 어우 잠시만요 와우 방금 저기 로아이님 생각도 맞는거였어 왜냐면 저렇게 하면은 초포 하하하 와 툰 오 이런 까비 오우 스키쿡에서 내가 졌다만 오 오 오 아 어휴 아 확정타 나이스 아 떨어뜨네 라운드 투 파이트 예 뭐세요 와아 평앤발이 스티브한테 절지 쓰면 안 되는 기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카운터가 잘한다 어휴 어려워 타격감이 예술이야 죄송 정말 잘 쓰신다 그렇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너무 쉽게 쓰시니까 짰다 오우 파크 안 쐈어 아우 나이스 아 쩐다 우와 성공을 더 많이 하니까 이 하니까 내가 당황스러워 와 나는 내가 레드가 있으니까 시계 행치실 줄 알고 웨이브 두 번을 했는데 멍멍투가 나왔네 그니까요 너무 잘해 액살라도 멋있어 보이네 왜 오예 아 병쓴 아 잠깐만 생각이 많았다 방금 나락할까 뭐 움직일아 할까 내가 혼자 이지걸렸어 혼자 이지걸린 와 저렇게 때리네 아 아 안되네 꼬지마세요 와 한 번을 안 앉아주신다 쪘다 지금 너무 잘해 기워가 기워 초풍기 이런 시리얼 아 역시 안걸려 아 너무 고인물이야 아 시험해본 내가 잘못이다 킥콩 킥콩 나올까 킥콩 킥콩 어어 와우 나이스 가끔 카즈야 웬허퍼가 아 아 아 아 아 내락이 이제 오 오 오 오 오 어 마시닝 늦었어요 오 아 아 안 썼다 아 안 썼다 안 썼다 아 안 썼다 크하 아 아 맞아야되겠다 아 왜 하는지 막 어허허 와 지렸다 지렸다 와 잘 노렸다 와 걸릴 것 같다 오 목숨 걸었다 아이고 버벨 아니 와 이거 개라노 어어허허허 야 이거 개 오바다 아니 와 이거 잠깐만요. 저 일부러 글푸네. 충격적이다. 참고해야겠다. 마지막에 마무리할라고 쓰면 안되겠네. 아 까비. 으 잠깐만요. 이런거 아니야. 이런거 안돼요. 너무 잘쓴는다. 온 거에다. 오э 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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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슉. 뭐야 이게 안되죠? 죄송합니다 뭘 맞았어? 꽉 끝! 열통 우와 머리가 정말 좋다 머리가 정말 좋아 그러니까 먼 기술을 내밀어도 안 맞게끔 저 상황에서 뒤로 빠져있었어 오! 왜 잡았지? 오! 왜 잡았지? 아 그거랑 상관없어요 같이 맞자 이거 와 안 맞네 오 수납됐다 어쩌네 와 이거 한 번을 할 줄 알았다 오! 오! 움직이 안 들어가네 아 세 번! 나이스 와 피쿡이 세 번 나올 줄 몰랐다 두 번째 카즈아 유저들은 좀 참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완벽해야 이기니까 아씨 무섭다 기쿡박 예리하다 분량해 체력 하하 행동 분량해 분량해 뒤로 수납하네 밀라 이리다 황 여행 조풍을 중한으로 너무 욕심해 바라지는 않는데 리로이 먼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리로이가 제일 힘들어. 스티브보다 어려운 캐릭스가 나올 줄은 몰랐다. 스티브도 어려운데 아직 충분히 어렵거든요. 위의 캐릭터가 나올 줄은 몰라. 아몰랑 질렀는데 까비 아이고 기사 키가 다가온다 오우 짠다 너무 잘해 오우.. 와 아 아 나 저 키콕 쓰겠지 하고 골풍 써봤는데 안 되겠네 아 또? 아우 해 놓고 씨 까비 히히히 그리고 자윽 오 왜 막았어 이거네 히히히히 귀찮으세요 안녕 오 야 아 맛있을걸 아 맛있을걸 미친척 맛있을걸 한 번은 내가 미쳤어야 됐다 여기서 내가 너무 뻔했다 한 번은 미칠척 썼어야 되는데 한 번에 앉지 않을까 싶어서 미친척 썼는데 미친척 생각하고 있었어 엄청나다 우와 별건 안됐나 오 이런게 가져야지 이렇게 콤보 쓰는 맛이 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정 또 인정 어마어마 아 뜨는 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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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나락을 생각하고 앉으셨네 와 쩐다 아 임대부상까지 입었다고요 와 아 좀 세게 세게 입력하시나보네요 임대부상까지 오다니 오 오 오 왜 안되나 아 로라이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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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시계 먹기 와 와 짬바를 안 쓰고 싶은데 아야 아이고 13 1타 맞추고 내가 이길 줄 알았지 아 아니야 아 저 빼고 들어가야지 바보야 에이 맞다 스티브 레드 있는데 어 이게 너무 나은걸 아 이거 풍신 쓰다가 오 뭐야 뭐야 왓 이즈 이즈 아 이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할건 정확하게 하고 가야지 이게 뭐야 360도를 잡아버리네 일직선 6개 나이스 야 야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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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는 레드가 진국이야 레드 조심 해석 어 아 이건 안되갈거 같지만 들어갔네 다행이다 아 데시 간다 아 데시 간다 오바스틴 오바스틴 개오바스틴 이야아 1타만 맞고 킹겐을 했어야 했는데 2타까지 맞아가지고 죽어버렸네 야 이거 누가 봐도 상단칠 것 같았어 하지만 중단이여 딸이 오벌리 오로 핵 안돼 경기 만드는거였는데 우리 형수 어 나 안되네 솔직히 시키 완벽하다 뼈거리 좋았어 내라 에바스틴 에바스틴 어 위험했다 가차가 최고지 린정 또 린정 린 가차가 최고지 어 죄송합니다 가차 실패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실패했는데요 가차 아 안거리고 어 아 뒤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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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차 그만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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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살 때려주세요 어 깨비스코 가차 쓰다가 인생 날려버려 이렇게 도박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교훈을 알려드렸어요 어 무서워 웨이브인가요 저거 어 무서워 웨이브인가요 저거 아 개무서워 왜 안앉지 어어 니타까지 어떻게 어어 니? 머릿속에 계세요 어 이거 뭐야 oh 이게 왜 안들간지 알겠다 왜 안들간지 알겠다 왜 안들간지 알겠다 내가 웨이브를 좀 깊게 안넣었나 봐 왜 안들간지 알겠다 아까 그거면 내 잘못이야 이건 아 음의절도 쫓아오네 와 이런 메르스틴 역강이네? 아 형님! 와아아아아아 스티브 야 진짜 불쌍하게 죽을거야 이런 이치 불쌍하게 죽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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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세 번은 절대 안걸린다 어 뭐야 아니? 히히 와 스매쉬 짱짱 빠르다 어 뭐지? 오 체크 데트 크레이지 땡스 포 유튜브 섭스 땡큐 아 배자 못다 나이스 아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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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 파이트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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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흐 도끼가 외나마 나는 밟으면 딱 죽겠다 생각했거든요 남네 파이트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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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집에 라운드 1 파이트 오 으흐 으흐 어어어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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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즈에 걸려주지 않는 그 남자 어? 퀵 안되나? 아우 까감 아아 퀵쿡씨 아아 퀵봐요 와아 이걸 막았어 대박 아아 천재 와 진짜 잘한다 와아 진짜 잘해 컷 마이너스의 무기기지 와아 오아 와 와 와 와 와 potential 아우 가운타 어어? 아 여기서 가운타 나 버릴 오우 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댄스 포 팔로우 오늘의 운세 캐릭터 운주야 미시마 하자 아 이게 안 버렸네 아 나 안 된다 아 운주야 미시마니? 운주야 미시마니? 아 이거 마지막인데 으으 무서워요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아 너무 아파 아 아 아 아 아 아 이기면 되는 거군요 그런가? 아직 실패된다 아 이기면 되는 거군요 아직 실패된다 아 어떻게 한 번을 안걸리니까 이 시기가 한 번을 안걸려 내 머릿속이 들어있나 봐 아 명승 오 어디서 맞아 이번에는 와이님이 정확하게 기다리셨네 오우 엠기 뭐야 따단 아 저 방승은 13위였다 잘한다 아 아까보다 안깎은데 아 이기면 안 되는데 아 13과 14의 교차 이런 아 아깝다 아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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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 걸로 아 아 아 아 아 바로 감사합니다 도마스 쓰 씨 땡스 포팔오 아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와 개 멋있어 될일이가 내가 안 된 거지 아프라이어 오우! 오우! 네에! 도래야라 아! 으아 별게 안도와주노 아 이씨 옆으로 가냐 와 나이씨 와 방금은 제가 팽 하고 저 뭐야 공참 손이 날아올까봐 다음 달쯤 할 것 같아요 팀전 개인전인데 팀전은 다다음달쯤 할 것 같아요 여기 오세요 팀전 팀전 팀전으로 하면 상품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것 때문에 고려는 해볼게요 랜덤 팀전이 재밌더라구요 고려는 오케 막노 이거를 제 머릿속에 계세요 로하이님 이거 오케 막았습니까 어이구 으아 이거 뭐야 뭔 게임이고 로마스 팀이지 3 5 으아이구 오줌 깎아 정확하게 들어 아아 이거 덕 덕킹할때 딱 들어가라고 쓴 건데 아이씨 그게 막아지네 아 잘한다 진짜 진짜 잘한다 아 나도 좀 데리고 싶어 나도 데리고 싶어 오바 스테리아 아 짱발이 너무 매워 나이스 쏘세요 그렇지 어 너무 어렵다 어 세 명 많이 받으세요 조짐스틱 조짐스틱 야 이거 아니야 아 저기로 와줄까 아 풀었어 아 풀었다고요 재미있 죽어? 오하핳하핳하 아 이거 방금 카자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요 잘생긴거 같은데 와이씨 살리네 이거를 와 어이구 하아 이번에는 그 활꽃한줄 알았는데 절대 아니었다 이 말이야 이상해씨 머리네 하핳하핳하핳하하핳하핳하핳핳하핳하 아 잠깐만요 아 투수성분들 센스 너무 오신다 이상해씨 머리네 너무 귀여워 나네 이상해씨가 상희씨가 뜻이 몰랐는데 일본어로 보면은 후식이 다네거든요 다네가 씨앗인데 신기한 씨앗이에요 이상한이랑 신기한이랑 같이 쓰는데 그대로 지겨났더라구요 이런 진짜 잘 지을라구요 아 에바스퀸 오케이 야 이거 조금 멋있을까 명장면이었지 드디어 한 번 걸렸다 와우 안되는구나 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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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 번 걸렸다니 그만큼 스스로 맞아야된다 어어 까비 안선 줄 알았는데 와 진짜 침착하다 이야 진짜 침착해 너무 침착해 가장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테이터요 일단 아이고 아이고 거의 다 앉았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해가지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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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